저희가 짧게 1분 동안 팁박스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공연을 보시면서 행복했다 하시는 분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, 500원, 100만원 이렇게 던져주시면 돼요 갑자기 너무 뛰었죠? 네 아, 어, 그래요? 아, 그럼 가볼까요? 와, 이거 어디야? 여기야! 여기 앞에 너를 대체해 봐 너를 대체 좋아 나만의 뜻을 그대에게 말해 야! 기간을 시작해 너의 마음속에 내 눈에 바른 마이 내 눈에 감안해 너의 정리가 나 날 정롱으로 날 정롱으로 날 정롱으로 날 정롱으로 날 정롱으로 날 정롱으로 쿵쿵 어머들 좀 행복하세요? 네 다 spreadsheets 꺼졌어요. 꺼졌으면 내가 얘기할게요. 우리 예수 씨가 걸리면 걸릴수록 신나서 워킹을 하시는 약간 예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. 그 화저들은 배터리가 쉽게 해서 팍 나가지 않네요. 제가 이렇게 워킹을 했는데요. 이러고 잘 안 맞으셨어요.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는 걸로.